구독자분들은 어서오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려 되는 이슈 유튜버 빵구석 TV 빵구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러 조작 의혹을 받던 함소원이 결국 조작을 모두 인정했고 TV조선은 조작 논란의 아내의 맛을 결국 종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함소원을 둘러싼 중국 시부모 별장 가짜 의혹 함소원의 시어머니 마마의 막내 이모 대역 의혹 함소원의 광저우 신혼집 렌트 의혹 등등 많은 조작에 대해서 함소원이 결국 조작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4월 8일 함소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글과 사진을 올리는데요. 조작을 하고서는 뭘 그리 할 말이 많은 건지 어쩌구 저쩌구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실게요. 모두 사실이다. 저도 전부 다 세세하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잘못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조작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함소원을 둘러싼 조작 의혹이 모두 사실이고 시청자들에게 대놓고 뻥을 쳤다는 얘기죠. 근데 함소원이 진짜 웃긴 건 조작을 인정하는 글에 댓글을 쓰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한 번도 아니고 2뻥, 3뻥, 4뻥까지 쳐가면서 시청자들을 우롱한 함소원은 대중들에게 욕먹고 건설적인 조언을 받아들여도 모자란 지금 상황에 욕먹기는 싫었나 봅니다. 뻥은 쳤지만 욕은 먹기 싫다. 뻥쳐서 대중들의 관심은 받고 싶지만 욕은 먹기 싫다. 뻥쳐서 대중들을 속여가며 출연료 꿀꺽 받아먹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지기 싫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댓글 좀 열어주세요 함소원씨. 나도 기가 막히게 댓글 써줄 수 있는데 왜 막아둡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함소원은 자신의 조작을 모두 인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한마디를 외칩니다. 남편, 시어머니, 혜정이는 기사와 안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가족은, 만큼은 아니 이건 또 뭔 말인가요. 김치를 파우차이라고 하더니 진짜 띵워하던나. 가족만큼은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소원아 함소원아 너가 선을 시계 넘는 부탁을 하는 것 같다. 가족을 동원해서 조작이라는 대국민 사기를 쳐서 돈과 인기를 얻어놓고 가족은 건들지 말라니. 함소원이 욕심쟁이. 이제는 욕까지 가족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욕을 실컷 먹고서 200살까지 살고 싶어서 그런가봐요. 함소원의 조작 논란에 결국 아내의 맛도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내의 맛을 4월 13일 끝으로 시즌 종료하기로 했다. 뭐 당연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애초에 아내의 맛은 연예인 부부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지켜보는 관찰 예능입니다. 다시 말해 연예인 부부의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아내의 맛을 보는 거란 얘기죠. 근데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뭐하러 보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연예인 부부의 일상도 시청자들이 감정이입하며 즐기는 게 아니라 어? 저것도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부터 쓰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작으로 인해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깨져버린 순간 존패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거죠. 따라서 아내의 맛 종영은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다시 기사를 보시자면 아내의 맛을 4월 13일 끝으로 시즌 종료! 종영이 아니라 시즌 종료라고 표현을 했죠. 즉, 재정비 후에 시즌2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TV조선이 시청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죠? 물론 조작 논란의 주인공인 함소원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함소원의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시청률에 목매어서 오냐 오냐 우쭈쭈! 함소원을 방치해둔 TV조선도 2차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근데 함소원만 꼬리 자르고 난 뒤에 아무렇지 않게 시즌2로 돌아오겠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소원의 허영심과 과시욕이 만들어낸 환장의 콜라보입니다. 함소원의 조작 논란들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부모의 별장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광저우의 함소원 부부의 신혼집이 으리으리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청자들은 함소원 진화부부의 기승전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려고 아내의 맛을 보는 건데 말이죠. 근데 함소원은 부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잣집 며느리인지 뽐내고 싶었나봐요. 이게 허영심과 과시욕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뭐 어쨌든 함소원 입장에서는 아내의 맛으로 충분히 익절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고 욕도 많이 먹은 함소원은 반대급부로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내의 맛에 함소원이 나오기 전에 18살 연아 진아와 결혼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대중들은 함소원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조작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데 함소원은 성공했고 광고도 많이 찍으며 돈을 쓸어 담았겠죠. 그러니 이제 충분히 한국에서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함소원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아마 중국 진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망언을 했겠죠. 함소원 파오차이 논란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위에 카드를 눌러보시거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썸네일을 찾아서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함소원이 모든 주작을 인정했으니 앞으로 다른 예능에서 얼굴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영심과 과시욕을 채워줄 수단은 정말 중국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성공하지 말고 제발 쪽박 차서 한국에서도 안녕 중국에서도 안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러 조작 의혹을 받던 함소원이 결국 조작을 모두 인정했고 TV조사는 조작 논란에 아내의 맛을 종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 TV의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가 기타치고 가수 디플리가 노래하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큐!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아멘